네 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구요 또 체코 원정 우선 협상자가 7월 14일 이전으로 다시 7월 14일 이전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월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월요일부터는 7월 1일인데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자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1시부터 소폭 반등을 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더 많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장주이기도 하고 자 후반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금요일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자면 반도체 이소페타시스가 매우 강했고 또 전력관련주 재룡전기나 재룡산업 아니면 전성관련주들 올라왔고 LS 이런 일렉트리 기업도 올라왔고 신규상장주 새로 신규상장한 로봇관련주랑 두개 있었죠 두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료관련주 이 정도가 강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좀 조정을 받았고 우리 원전은 조정이라기 보다는 그냥 보압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원전 차례가 언제 올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텐데 아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죠? 자 해운주 해운주가 또 해상 운임지수가 상승하자 들어왔는데 얘는 테마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테마가 좀 작은 편이고 어쨌든 반도체 전력 신규상장주는 그 두 종목만 유난히 가능했지만 요정도 음식료 한 번만 볼까요? 사조대림 22% 상승 마감했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상승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오고 있다 테마별로 자 그렇다면 우리 원전관련주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도체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주도권을 가져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이 몇천억에 터져야 돼요 그래야만 원전이 제대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특히 둘째 주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차익실현 욕구가 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월 첫째 주 이때 상승이 나와야 합니다 자 새로운 소식 보도록 할텐데요 자 자료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기술은 먼저 저점을 그래도 지지한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매도세도 많지 않고 매수세도 없는 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럴 때가 자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은 다 이미 매도를 했어요 그쵸? 나갈 사람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예비 매수자들 특히 이제 금요일장에는 잘 매수를 안 하죠 예비 매수자들이 다음주 보고 하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상승이 나오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두가지 소식 보도록 할텐데요 자 한수원이 지난 28일 금요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꿈의 원전 ISMR 개발을 본격화 하겠다 시뮬레이터를 구축하겠다 계속 이거 하겠다고 말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녹색연합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근거가 좀 미약하다 다만 지역에 대한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건 논의로 치고 자 한수원 중앙연구원에 ISMR 운영 검증용 시뮬레이터를 선칭했다 자 설계 및 운전 적합성 검증 설비로 활용을 하고 표준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기존의 1000MW 그러니까 1GW죠 대형 원전과 비교해서 발전 용량이 170MW밖에 안 돼서 대략 8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8분의 1도 좀 안 되겠다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용량인데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건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고 시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안전 설비가 별도의 조작 없이 전원 없이 자동으로 작독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대폭 향상한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도 지금 TK 신공항에랑 SMR 4조짜리 이거 680MW급 4기 합쳐서예요 결국에는 170 곱하기 4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반대를 하더라 자 진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주변의 환경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방사능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별도의 전원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대폭 상향한 특징이 이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지금 경북지역에서 TK 신공항 대구 경북지역에서 대구 경북지역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이나 녹색단체가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전하다는 거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SMR은 왜 용량을 작게 하냐면 주요한 요충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력이 많이 필요한 반도체에 관련된 공장 내지는 산업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인근에다가 지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대원원전은 사람이 많이 없는 해안가 근처나 바닷가 근처에다 지었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가 있고 또 해수를 끌어와서 냉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도심 인근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 근처에 지으면 전력 공급하는 게 훨씬 용이하겠죠 당연히 이런 게 전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지금 미국도 땅이 엄청나게 큰데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산업이 많은 곳에 근처에다가 짓기 위해서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정성을 대폭 향상을 시켰다 그리고 설계 및 운전 적합성을 검증하는 설비로 활용할 예정이고 표준 설계 진행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 설계는 어떻게 되겠죠? 내년 9월이에요 기본 설계를 반영한 초기 버전으로 추가적인 설계 사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내년 9월에 1차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추측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지금 대세는 SMR하고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력난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지어서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안내 드릴 내용인데 다음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대세가 이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앞장서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또 우리 기술도 국제까지 하고 있죠 MIS 계측기 수행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이 전율차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대통령을 만나서 원전 수주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불가리아에서 독보적인 의상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그룹 사이 현대건설에 대한 선호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수많은 성과를 보여준 현대건설과 대형은 물론 차세대 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밸류체인 차세대가 뭘까요? SMR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하고 인프라 수력 에너지 저장 시설 ESS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에 25, 26일 이번 주였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 개최했죠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는 원전을 두 개를 지으려고 하는데 불가리아 국민의 소중한 에너지 공급원 코즐로드위 원전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번 로드쇼에서 로드쇼가 먼저 사업설명회 대한민국과 불가리아 양국의 상호협력을 확정하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종이 나왔고 누가 누가 참여했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신규 원전은 두 개를 짓는데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즐로드위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두 개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고 이게 8조인가 9조짜리인가 그래요 이거를 한국이랑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난 2월에 입찰 자격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한 이후 계약 이행을 위한 진행하고 있으면 엔지니어링 계약만 앞둔 상태입니다 단독으로 통과했으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왜 갖고 왔냐면 현대건설은 지금 영국에 SMR도 들어가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불가리아도 대형 원전 두 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0개를 짓는다고 했어요 대형 원전 10개 또 폴란드 지금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프랑스는 원전 14개 짓는다고 하고 있고 또 영국은 아는데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영국 어디 갔죠? 자료가 좀 많아서 여기 있네요 지나갔었네요 영국이 차세대 원자로 SMR 도입을 부채화했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 입찰, 민간 경쟁 입찰을 선택했다 그래서 미국의 홀텍, 한국의 현대건설, 모트 맥도날드, 발토오비티 등 영국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쭉쭉쭉 나와서 현대는 원전 건설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직면한 문제 중 하나가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는 숙련된 자원과 인력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된 영국의 SMR 프로젝트 코리아 원팀으로 K원전의 기술도 그 중심에 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현대건설은 불가리아의 대형원전 직구, 영국의 SMR 을 하고 있다 하려고 한다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TK 신공항 국가산단 원전 산업 성장 펀드 조성 이것도 좀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마저 볼게요 녹색연합이 전 세계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데 왜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랬다 2024년 전에는 그랬고 2023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이걸 아직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신재생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글로벌 강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안 했으니까 당연히 핵발전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불성터리다 지금 글로벌 국가들은 다 위로 가고 있다 원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좋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제가 악재가 있으면 찾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자 그러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유스케일 파워 관련된 거 이거 중기 투자 관점 내용 자료 받아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주부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됐죠 이제는 그런 만큼 꼭 전략을 챙겨가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자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는 함께한다 전략도 함께 짜서 슈팅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분한 매도를 딱딱 하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 유스케일 파워 기다리면서 기간 조정이 있겠죠 그리고 기간 조정에 사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사더라도 오르는 거 보고 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추세 꺾이면 안 사면 되잖아요 어쨌든 오르는 거 보고 비싸게 사더라도 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살 수가 있다 시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목표가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장주는 두산 에너 빌리티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수익률 극대화를 하려면 우진 엔택하고 이 구간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더 잘 가는 게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은 저희가 1870번을 잡았잖아요 다텔레그램 방에서 안내 드렸었죠 43%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대장주는 두산 에너지만 시총 기준이에요 시총 기준 상승률 기준으로는 우리 기술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좀 오늘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엔 좀 지지분이 했지만 충분히 슈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고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5904-8931번 여기로 우리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또 후속주 준비해놨습니다 후속주 체코 원전 수혜주 아직 오르지 않고 이렇게 이 정도에 있는 거 준비해놨으니까 이것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7월에 원전으로 크게 수익을 좀 내고 그 다음 8월에도 9월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도주 위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하고 구독 버튼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자 주말에도 영상을 찍고 있고 일요일에도 영상을 찍을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추가 내용이 있으면 없으면 안 찍어요 저도 쉬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 시간 구애하지 않고 좋은 내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 안내를 드리고 거래 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도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려면 이 안에서만 놀아야 합니다 소외주에서 놀다 보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물료도 대장주에서 물려야 되고 대장 테마, 주도 테마 안에서만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탈출 기회를 꼭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외의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수익 인증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 또 JTNC는 유리기판 관련주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원전 관련주, 바이오까지 시장에서 핫한 테마주 위주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왜 거래대금 상위 혹은 주도 테마 안에서 놀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세요 꼭 참여를 하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 또 어떤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는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고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놨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서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방대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시장이 끝나고 나서 혹은 주무시기 전에 한 2, 30분 정도 확인만 한다면 자 우리 모두가 시장 주도 테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디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매일매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상한가 종목 매일매일 분석하는 사람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주시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난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원전 우속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있었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안은 이미 지났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수혜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7월 중순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빠르면 6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보이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3주 안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초짜리 초대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 5월 말쯤에 5월 23일쯤에 관련된 종목, 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종목의 슈팅이 나왔고 아직 한 종목이 남아있다 이거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안내 드렸던 내용 잠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5월 23일 나와있죠? 볼게요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테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블 간 종목이에요 따따블, 따따블,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두 번, 세 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전 수혜주 자 5월 23일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었고요 당시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셨었는데 요렇게 내용 보내드렸죠 초속주 5월 24일 금요일 우진엔텍 34,000원 이하를 잡아보자 체코 우선협상대 7월 공개되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보내주셨는데 해당 구간이 어디였냐면 자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여기서 좀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5월 27일 월요일 상한가를 갖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 나오는 구간 다들 받아보셨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후속주 아직 남아있다는 거 자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변압기가 3월에 상승했고 전선화가 구리가 4월 에너지가 5월이었고 원전은 5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때 갑자기 6월 3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면서 석유가스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들어가면서 우리 원전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벤트 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체코 원전 막판 총력전 나와 있죠 30조 초대박 프로젝트고 결과는 7월에 나온다 7월 중순에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순 자 빠르면 6월 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탈원전에도 기술 수준 끌어올려서 프랑스와 오선협정자 선전 경쟁을 하고 있다 막판 2파전이다 자 유럽은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패하였고 신지상 에너지로 100% 전환 시도했지만 결국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코에서 끝이 아니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영국, 스웨덴 마찬가지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국은 최근에 SM을 하겠다고 프로젝트 발표를 했고 민간 기업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폴란드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도 우리나라랑 원전 관련된 브리핑, 미팅 같이 했었고요 스웨덴도 최근에 원전 열기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원전 열기를 건설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후속주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 전화번호로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속주 저희가 총 3종목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우진엔테, 그 다음 우리기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목 아직 매수 유효하다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주일에서 늦어도 3주일 안에 슈팅이 가능한 수익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금 여러 개 남아있다면 혹은 어떤 종목에 물려있다면 이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기존의 종목 그리고 나서 비중 추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꼭 잡아보신다면 계좌가 바뀔 수 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물린 종목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수익이 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 주도주 안에서만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자 원전 수혜주 1주에서 3주짜리 프로젝트 반드시 잡아보시고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힘이 내서 7월 주도주, 8월, 9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전문가와 함께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분들은 후속주 텔레그램 정보방 받아보시고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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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